뭐 할라고? 이이이이이 오늘 술인데 말할라면 좀 길어 꼭 길게 해야 돼? 이이이이 오늘만큼은 내가 양보 못했지 그래? 그럼 어디 한번 해봐 그려? 하라면 못할 것 같쥬? 오늘은 끝까지 할 거쥬 아 됐고 아 니꺼 해도 안 끊쥬 어쩔티비 저쩔티비 내절따비 고짤래비 저쩔래비 고꾸로 빙꼬 아 그분 하라고 좀 많았쥬? 객킹 봤쥬? 죽이고 싶쥬? 응 못 죽이쥬? 놨쥬! 저것도 빡치쥬? 아무것도 모르고쥬? 아무것도 못하죠? 빡치주 개빡치주 어 개빡치네 다했냐? 어 이거요 빡치주랑 개빡치주 앞으로 다신 하지 마라 어디서 샀어? 이 데일리샷 특징이 뭐야? 이 조조소 조충 먹는 굿주로 만든 증류줄이야 도수는? 응 또 물어보네 마이너스 아 됐고 술도수 빡치주 25도 개빡치주 40도 얼마야? 빡치주 15,900원 개빡치주 19,900원 더럽게 비싸네 에이 양주는 10만원 주고 사먹는데 이 정도면 됐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먹어봐 오늘은 빡치주? 그만 생각해보니 개빡치주? 맛은 어때? 빡치주부터? 깔끔한 증류주여 근데 좀 비싸다 개빡치주는? 요거는 아이콜 향이 너무 세네 좀 아쉽다 빡칠 때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겠어? 빡칠 때 술 먹으면 스트레스야 다 풀리지 원소주랑 비교하면 어때? 비슷한 디 원소주가 좀 낫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나는 하여간 그렇게 맛있더라